오늘 제가 여기를 답사를 왔었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습니다 보시면은 후레시 불빛 같은 거 보이죠? 보이죠 여러분들? 더 확대할게요 보이시죠? 다음 사진이 이겁니다 이제 계단에서 찍힌 거 여기 올라가는 겁니다 분명히 근데 아까쯤에 보니까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람은 확실해요 사람이었어요 살색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예요 짧은 머리 긴 머리가 아니라 언뜻 보면 남자로 착각할 만큼 짧은 머리였어요 이어서요 한번 더 발라봄는 게 빨리 머리가 닮고 11시나 엄청난 머리가 닮고 쇼매가 닮이를 그런갈 것 같애요 언제쇼맛 일주일에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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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도 안아버렸어 소리도 안아버렸어 없지..설마 있는건 아니지? 설마..C.. 예전에 막 거울에서 따라오고 해가지고.. 없지..? 예전에 막 거울에서 막 따라오고 해가지고.. 없지..? 남자는 아니라니까.. 하지마!!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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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노래소리 허밍 소리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너무 좋아 위층 아래.. 위에서도 들려? 위에서도.. 망이야..둘..둘..둘..둘.. 벗겨져요 힝힝 제가 여기 아까쯤에 출입구가 있는가 없는가 혹은 출입구가 막혔나 싶어서 제가 답사로 왔을 때 분명히 퍼플색 바바리 코트를 입은 여자를 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찍어서 그건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.. 얘기해주세요? 가요!! 굳이 뭐 그렇게까지 잘 필요 있겠냐 그 말이야 귀신 있으면 진작에 나왔겠지 다음 주에 만나요 축복해가 했다면